주영아, 주영아. 그렇죠. 이대훈 몰려봤습니다, 이대훈. 상대 팀도 우리 이대훈 선수를 주목하고 있고. 지금 임남규가 넘어졌는데요. 반칙입니다.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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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해 줘, 다해 줘. 미안해. 다해 줘, 다해 줘. 좋은 자리입니다. 기본적으로 훈련을 했던 세트피스 연습이 나올 것 같아요. 안정화 감독이 분명히 지금 박준영 선수에게 슈팅을 한 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대훈! 서있다 벌려줘. 네. 준영이 때리고. 준영이가 차려. 나 못 때리래? 그냥 네가 몬스톤으로 때려, 우리 나올 테니까. 난 서있지, 그냥. 야, 남규 형 지나가고. 준영아, 남규 형 지나가고. 남규 형 지나가고. 우리 그냥 비킬 거예요, 형. 형이 차여, 알겠죠? 우리 형. 우리 하이리 와.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좀 초반에 안 좋았잖아요. 뚫어야 됩니다. 벽을 지금 5명이 서고 있고요. 박준영과 임남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. 시즌3에 어떤 염원을 담아서. 누가 찰 것인지 임남규 그냥 넘어가고. 박준영. 박준영. 이제 임남규 그냥 넘어가고. 박준영. 아이고, 잘 쳤는데. 아, 벽을 넘으면. 아, 벽을 넘기만 하면 골일 것 같은데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잘했어, 잘했어. 박준영, 박준영. 잘 쳤는데. 흘러나왔습니다. 아, 숨이 벽에 맞고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. 자, 몸싸움 하면서 박재현. 좋습니다. 좋아요, 예. 의리뻘이죠. 좋아, 오케이. 재현이 굿. 자, 우리 쪽 공격권입니다. 성진수. 앞으로 길게 슬로잉. 장정민이 따라갑니다. 승지면서 장정민. 아직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몸이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. 짧다. 좋아, 좋아, 좋아. 바라 역방향이야. 해, 준비하다, 준비하다. 짧다, 짧다. 짧아, 짧아. 태훈이 10번. 태훈이 10번. 왼쪽. 나갈 준비해, 나갈 준비해. 길게. 헤딩으로. 장정민. 분명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겁니다. 이대훈입니다. 이대훈. 측면으로 밀어주고. 남규 다시 해, 남규 다시 해. 왼쪽에. 남규야, 남규야. 내 거. 임남규죠. 임남규 가운데로 줍니다. 됐어요. 범인호입니다. 오! 슛, 슛, 쇼트 해간다, 뒤에 간다. 야, 못다해. 슛을 더 damn해, 슛을 더 damn해. 됐다, 됐다, 됐다. 슛, 슛, 쇼트 해간다. 오!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. 발리지, 발리지. 오케이. 됐다, 됐다. 역사적인 에이매치 선치골은 3.1절. 3.1절. 3.1절에 태어났잖아요. 역시. 3.1절에서 한 아이. 역사적인 에이매치 첫 골을 기록합니다. 3월 2일. 3.1절. 저기 지금 레벨이 아닌데, 지금 슈팅. 난리야, 난리. 오른쪽 뒤에서 선수가 오는 것도 느껴졌는데 뭔가 자신이 있더라고요. 한일전이 또 선수들이 피를 끓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.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수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. 2.1절. 골았어. 노래가 골았어, 나. 이야, 젠젠 마카네. 지금 더 해야 돼. 더 해야 돼, 더 해야 돼. 더 해야 돼. 좋아, 좋아, 좋아. 하나 들어야 돼, 심장, 심장. 집중!